새 주인을 찾고 있는 쌍용차가 이번 주에 우선 매수권자를 선정합니다. 기업 회생 절차 종료기한인 10월 15일 전에 재매각을 마무리 짓겠다는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현재 자동차 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만만치 않은 가운데 쌍용차의 몸값이 어떻게 매겨질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성주원 기자. 네, 보도부입니다. 쌍용차 재매각 절차가 이번 주에 본격화하는군요. 네, 쌍용차와 매각 주관사는 오는 11일까지 인수 제한서를 접수합니다. 이번 주 안에 우선 매수권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인데요. 이번 재매각은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쌍용차는 우선 매수권자와 먼저 조건부 투자 계약을 맺은 뒤 공개 입찰을 진행해서 더 좋은 계약 조건을 제시하는 인수 후보자를 최종 인수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지난 4일 KG그룹과 쌍방울그룹, 파빌리온 P, ELBNT가 예비 실사를 마쳤는데요. 이 4개 기업 모두 인수 제한서를 접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매수권자 선정 이후 6월 중 본 입찰을 실시해 최종 인수자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7월에 최종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회생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 8월 말에는 법원으로부터 회생 계획안 인가를 받는다는 계획입니다. 기업 회생 절차 종료 기한인 10월 15일 전에 회생 절차를 마무리해야 청산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쌍용차 재매각 인수 대금 규모가 4천억 원에서 6천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남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차질 없는 진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쌍용차와 매각 주관사는 인수 금액만큼이나 자금 조달 계획도 꼼꼼히 따져볼 것으로 보입니다. 쌍용차는 지난해 매각 절차를 시작할 당시와 비교해 재매각 여건이 현저히 개선됐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자동차 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만만치 않고 특히 이 쌍용차에게 유리한 상황은 아니죠. 지난달 국내 완성차 5개사의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이 60만 대에 조금 못 미쳤는데요. 1년 전보다 6.6% 줄었습니다. 반도체 수급난 때문에 생산 일정을 조절한 것이 판매 감소로 이어진 겁니다. 차량용 반도체 제조사들의 증설 일정을 감안하였을 때 23년 중반 또는 24년은 되어야 수요 공급 불균형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장비의 리드타임 또한 길어지고 있는 만큼 제조사들의 증설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되는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이런 와중에 완성차 5개사 간 양극화 현상도 심화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가 지난 1분기에 국내 시장을 90% 가까이 점유한 가운데 쌍용차는 현대차의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보다도 판매량이 적었습니다. 게다가 쌍용차는 전기차 등 미래차 전환에 한 발 늦은 상황입니다. 미래차 기술인력 수요에 비해 전문인력 공급 능력은 매우 부족한 상황인 만큼 후발 주자인 쌍용차가 향후 구인난에 처할 가능성도 우려됩니다. 쌍용차는 또 상장 폐지 여부 결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한국거래소가 오는 17일까지 상장 공시위원회를 열고 쌍용차의 상장 폐지 또는 개선 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보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